누구를 위해 다가셨나 어두운 사망의 볼장에서 길을 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에 빛되어 날 인도하셨네 내 눈부터로 내 영혼 시켜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로 생명이 없고 아닙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다닐 때 주님의 십자가 우열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로 생명이로 부활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시고 진위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다닐 때 고통을 다닐 때 주님의 십자가 우열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고통을 다닐 때 고통을 다닐 때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주님께서 사랑이오 생명이오 부활입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라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오 생명이오 부활입니다 생명이오 부활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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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